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해 추식입니다. 주말 동안 에너지 잘 충전해 오셨나요? 에너지는 충전했는데 돈은 쓰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집에서 있으면서 괜히 이것저것 사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어서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앞으로 모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은 저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지금 시장 상황 좀 체크를 해보면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었는데 코스피는 지금 보압권으로 좀 물러서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는 이제 좀 덜게 됐지만 여전히 시장의 방향성, 이렇게 전개될 거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시장 상황 잠시 후에 좀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코로나19 마스크로 성장, 저평가 상태라는 게 오늘의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위드 코로나 준비, 마스크 일상화, 에어필터 성장. 자, 오늘은 좀 우리 생활과 좀 친숙하게 맞닿아 있는 종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 만큼 어떤 종목인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매수 타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거 모두 다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대체 어떤 종목인지 또 정확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텐데요. 노란톡 빨리 들어오셔야 되겠죠. 자,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 나 이런 방법 좀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오늘의 주식비기 대체 어떤 종목인지 다 받아보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되게 만들고 있는 그 종목, 종목명 매수과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빨리 신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세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에는 백종국 사부와 함께하죠. 오늘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백사부 모시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부님 지난주 금요일 내기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부님 말씀대로 굉장히 시장의 긍정적인 재료들이 잭슨홀 미팅에서 나와줬어요. 네, 맞습니다. 테이퍼링에 관련된 언급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테이퍼링 이슈 말고 금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선을 그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이번 주 한 주 굉장히 좋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상당히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오늘도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8월의 마지막 주이자 9월의 첫 주가 끼어 있는 이번 주, 한 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오늘은 백종국 사부와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지금 내 종목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오늘의 주식 비기 대체 어떤 종목인지 또 정확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도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지금 빨리 신청 남겨주세요. 일단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단 코스닥은 안정적으로 빨간불 흐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거의 1% 가까이 상승하다가 지금 현재는 보압권에서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뭔가 시장의 불안한 요소들은 좀 제거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스피가 지금 보압권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사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온 것은 맞습니다. 데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있었지만 금리 부분에도 선을 그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은 당연히 크게 상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요인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주 전체적인 한 주를 봤을 땐 저는 분명히 상승장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요소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테이퍼링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같은 경우는 지금의 상황으로 보자면 거의 상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됐다는 건 분명히 좋은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수급적인 요인, 외국인의 매수세로만 돌아오게 된다면 분명히 좋은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냐 매도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하루하루의 시장 움직임에 이리 일비할 게 아니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와 함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주식 비기,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장 힌트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장, 마스크 필터 제조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스크, 마스크와 관련돼 있는 종목이 바로 오늘의 주식 비기인데요. 이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장 기업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업체는 마스크 및 필터 제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2021년 1월 28일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상장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업체는 아닙니다. 그만큼 주목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상당히 밸류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분명히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가 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에어필터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마스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하나하나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마스크 사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그리고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 마스크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업체는 바로 마스크를 자체의 상품으로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의 위탁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였는데요. 위탁 생산을 하다 보니 생겨난 노하우, 그러한 기술력을 통해서 지금은 자체 브랜드를 론칭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높은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MC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높은 성장률을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이 업체는 몇 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서부님 1등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으시잖아요. 1등이겠죠?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스크와 관련된 수치가 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이버 쇼핑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마스크 브랜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1위인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우 좋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네이버 쇼핑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 보니 실적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적은 사실 작년부터 엄청난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이 상당한 기회가 온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 어떻게 1위를 달성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1위를 할 수 있었던 건 당연히 기술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품질의 NB가 이 회사의 굉장히 좋은 기술력인데요. 고품질의 NB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직포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전기가 부여가 되어 정전기력에 의해서 미세먼지를 흡착, 포집할 수 있는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엔 NB의 설계, 개발 및 원재료의 제조, 가공, 그리고 제품 판매까지 모든 것을 원스탑으로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성장성과 안정적인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성장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요. MC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진 작년 3월쯤이었죠. 그때 마스크 사재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저 그때 정말 마스크 못 구해가지고 30매에 5만 원, 6만 원 하는 거 겨우 사놓고도 샀다고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물량이 부족했고 약국에서도 순번은 정해서 사야 될 만큼 상당히 부족한 수량 부족 현상을 좀 가져갔는데요. 최근은 어떠신가요? 마스크 사는데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전혀요. 제가 오프닝에서 막 샀다고 했던 것도 그냥 누워서 마스크 주문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현재 마스크는 생산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을 가장 크게 세운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생산 부분에서 상당히 안정성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매출 성장에서도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현재 마스크 같은 경우엔 이제는 일상용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스크가 아닌 고기능성 브랜드 제품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이 고기능성 제품 수요에 맞춰서 KF94 수준의 필터 효과는 현재 유지를 하고 숨쉬기 좀 더 쉬운 제품으로 고객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을 드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인기 브랜드 1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도 1일 판매량 8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부터 엄청난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가 없어서 못 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50%나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영업이익률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한번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 백신을 맞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다른 변이 바이러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코로나는 끝이 나게 되겠죠. 제발 끝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MC님은 혹시 코로나가 만약에 끝나게 된다면 마스크를 혹시 계속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처음에는 마스크 쓰는 게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그리고 되게 좋은 게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감기에 잘 걸렸었는데 마스크 쓰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쓸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도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황사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마스크를 자주 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가 끝나도 마스크를 계속 쓸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쓰셨어요? 네, 저는 코로나이기 전에도 마스크를 썼던 사람인데요. 달리 보이는데요.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서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스크 제품은 이제 일상 제품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분명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MC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상당히 마스크를 쓰는 게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 회사에 굉장히 큰 수혜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보다 두 배 이상의 시장 성장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브랜드 파워 1위를 하고 있는 이 업체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언급을 드렸지만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또 다른 사업으로의 확장성 또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꼭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는 마스크 사업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총 두 가지의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사업, 마스크 사업,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으니까 두 번째 사업을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바로 에어필터 제조 사업입니다. 국내 메이저 공기청정기 및 진공청소기에 들어가는 에어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차량용에도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전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쓰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품이 상당히 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다른 업체와 비교를 해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HEPA 필터인데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MC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HEPA 필터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필터 부분은 거의 처음 들어보는 필터인데요. 이 필터 같은 경우에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나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클린룸에 들어가는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미세 입자를 고효율로 여과를 시키는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어 필터 부분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현재 가져가고 있을까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국내 공기청정기 에어 필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또 무조건 1위겠네요. 네. 공기청정기 에어 필터 부분은 당연히 1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성장성과 안정성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C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 에어 필터, 한 번 납품하면 끝이 나는 제품인가요? 글쎄요. 납품을 하면 계속 해야 되겠죠. 교체도 해야 될 거고. 네. 맞습니다. 사실 에어 필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에어 필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교체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납품을 하게 되면 앙정적으로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긴다는 건데요. 거기다가 제품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에어 필터도 사실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회사의 점유율 50%는 당연히 유지가 될 것이고 더욱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성장성과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주가로 보여줄 시기가 바로 지금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가져가고 있지만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식비기 이 종목, 마스크와 에어 필터 이쪽과 관련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오히려 이 기업에는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의 성장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또 제일 중요한 건 매수 타점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모두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빨리 신청 남겨주세요. 일단 1장 확인해 봤고요. 이제 재무제표도 체크해 봐야 되겠죠. 2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가능성의 배팅 지금 현재 이 종목 앞서서 계속 좀 이야기가 나왔지만 좀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남들이 지금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좀 빨리 들어가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기업의 이 종목의 현재 상황, 현재 고깐 상태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재무제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업체에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실적부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로 40%, 매출은 4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18.3% 증가를 했습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 매우 높은 132.5%의 성장을 가져갔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2분기 실적 MC님 어떻게 나왔을 것 같나요? 글쎄요, 이렇게 계속 좋다 좋다 얘기를 해 주셨어가지고 잘 나왔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업체 마스크 업체이기 때문에 작년 코로나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사재기를 했을 시점이 바로 2분기부터 시점입니다. 그만큼 이 회사의 작년 2분기 실적은 거의 어마어마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를 해보자면 성장성이 조금 떨어져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 수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은 매출 440억 원으로 2.8% 전년 대비로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6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36.2%나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안 좋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수치가 있습니다. 워낙에 그 전에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MC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몇 박스에 5만 원씩 구매했을 정도로 마스크 가격이 상당히 크게 뛰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2분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이렇게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매출액 부분입니다. 작년에 그러한 사재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를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매출 전체 비중은 한 70%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2분기의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는 5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작년과 대비하면 23.4%나 감소를 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사업의 안정성을 좀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에어필터의 성장, 그리고 산업용 공장에서 쓰는 마스크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차량용 필터까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끝났을 때 마스크를 안 쓰게 될 테니까 분명히 크게 주가는 하락할 거야, 실적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시장들의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러한 오해 때문에 사실 주가가 저평가를 받고 있고 올라오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충분히 마스크에 대한 비중은 매출 비중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요. 나머지 외쪽으로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외쪽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코로나가 끝났을 때 마스크를 안 쓴다는 부분에 가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만 없어진다면 분명히 크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전체 실적 한 번 더 예상치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전체 예상 매출액은 17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21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9.6%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단순 수치만 보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특수한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이 정도의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종업계 밸류를 따져봤을 때도 굉장히 크게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재물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산과 부채 자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모습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엄청나게 큰 성장을 보였고요. 올해에도 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채 부분도 상당히 적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고 자본도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재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좋은 기업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또 현금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으로 보자면 당연히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영업활동으로 지속적으로 현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현금이 좀 들어왔는데요. 그 현금이 들어오자마자 이 회사는 굉장히 큰 투자를 감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래를 좀 생각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무활동으로 현재 올해 1분기만 보자면 플러스가 난 부분은 있습니다만 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부분은 그냥 늘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살펴봐야 살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채 비율이 지금 1분기로 기준으로 봤을 때 2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되게 낮아요. 네. 2017년을 한번 보자면 부채 비율이 그때는 무려 739% 정도 됐습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고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회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엄청난 성장을 보이면서 지금은 부채 비율이 2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부채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 유보율, 유보율까지도 2800%가 넘는 유보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 2019년부터 성장을 하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2019년부터 매출이 좀 더 크게 증가하고 영업이익 부분에서 흑자 전환을 성공했는데요. 2020년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인데요. 이 성장을 올해 1분기에도 이어가고 있고, 2분기에도 분명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끝나게 된다면 분명히 실적에 하향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외적으로도 충분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빼더라도 지금은 너무나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저평가,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수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해사 같은 경우에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로 한번 보자면 PER 같은 경우에 4.2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4년 정도만 지나게 된다면 지금의 시총만큼의 현금이 쌓인다는 것인데요. 동종업계 PER를 한번 살펴보자면 16.8배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 가격에서 3배 정도가 올라도 사실 동종업계에 비교해서도 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엄청난 저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다 PBR 같은 경우에도 1.1배, 거기다가 올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현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배당도 상당히 크게 해줄 수 있다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엄청난 주가 상승에 더해서 배당 수익률까지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충분히 매출액 대비로 현금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져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당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신규 사업도 진출을 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충분히 주가 상승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 종목을 안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 저희가 재무제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노란톡에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게 마스크 관련 업체인 거죠? 라고 해 주셨는데 마스크라고 딱 한정 짓기에는 좀 아까운 종목인 것 같아요. 물론 마스크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현금을 지금 국가 난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그 현금을 통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에어필터라고 하는 또 다른 성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성장한 종목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만약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오늘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을 저희가 지금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노란톡 통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대체 어떤 종목인지 또 매수 타점 어떻게 되는지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방송 그냥 계속 함께해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무제표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차트도 보셔야 되겠죠.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장 편견의 저평가 자 지금 이 말이 저희가 계속 해왔던 말들을 좀 압축 요약해 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편견으로 인해서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의 종목인데 저희가 이제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차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봉으로 긴 흐름을 좀 살펴볼 수는 없고요. 1봉으로 바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봉으로 좀 보시면 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급격한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요. 사실 그 시점만 하더라도 코로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끝나게 된다면 마스크는 이제 더 이상 판매가 되지 않을 거야라는 사실 편견과 우회가 굉장히 깊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상장한 이후에 사실 상장했을 때에는 엄청난 저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는 있었습니다만 당연히 코로나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급격한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박스권을 형성하고 이 박스권 안에서만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을 보자면 당연히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최고가를 갱신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 부분에서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가 찍힌 부분이 실적도 안 좋게 나온 거라는 또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오해와 오해가 더해져서 지금의 저평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걷어낸다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봉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수렴, 추세 하락을 보인 건 맞습니다. 다만 박스 하단권의 지지 라인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추세는 고점을 낮춰지면서 추세 하락 패턴을 만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세 하락 패턴을 마감을 하고 수렴이 닿아 있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세가 수렴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방향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에 두 가지의 방향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시점으로 보자면 추세 하락에는 굉장히 단단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너무나도 낮은 저평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중 하나만 고른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상승 쪽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도 이제는 상승 타이밍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상승 탄력 또한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마스크 업체라고 볼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에어필터, 에어필터 부분도 있고 산업용 마스크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충분히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마스크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은 현재 70%에서 50% 정도로 낮아진 만큼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 언급을 해드렸지만 밸류에이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의 가격에서 3배 정도가 올라도 동종업계 평균 밸류에이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런 부분 시장에서 알게 된다면 너도 나도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밸류적으로는 정말 설명할 것이 많은데요. 그만큼 매우 좋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고 지금 시점에선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면 상당한 조정폭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주 같은 경우에 반등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 최근에 조정을 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상승 탄력을 한번 받았을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분명히 주가 수익으로 충분히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여기에 더해 배당까지 얻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차트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저평가 받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가 빨리 좀 들어가야 더 크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종목, 일단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모두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방송만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금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은 그냥 보면서 계속 오늘의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이것만 궁금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빨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근심, 걱정 쌓이게 하고 있는 그 종목, 종목명, 매수값,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이제 곧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이렇게 총 3장에 걸쳐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중스 스포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 기다려주셨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 통해서 계속 신청 남겨주고 계시죠? 노란톡 분위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보게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스크는 저도 계속 쓰고 다닐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나서 목 아픈 게 사라지셨다고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 쓰기 전에는 감기에 그렇게 자주 걸렸었는데 마스크 쓰고 나서부터 좀 안 걸리게 돼서 아마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마스크는 계속 쓰게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도 저도 원래 미세먼지 때문에 목 아플 때 많았는데 그런 게 싹 사라지셨다고. 마스크가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종목도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첫 글자만 알려달라고 해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여러분들 방송이 끝나고 나면 대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만 알아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짚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계속 신청 올라오고 있어서요. 바로 상담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영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3천당 제약 6만 1,200원에 18%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너무 많이 내려서 추매해야 할까요? 한다면 얼마선에서 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 남겨주셨는데요. 3천당 제약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3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맞는 주사약을 먹는 약으로 변화시키는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필름형으로 만들어서 혀에만 닿아도 그냥 약이 흡수가 되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큰 상승을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술력, 다른 업체, 다른 큰 제약업체들도 상당히 탐보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3천당 제약은 긴 관점으로 보자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가격에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추매 시점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시점에서도 추매하셔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 기술적으로 봤을 때 61선과 121선을 현재 좀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추매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추매를 하고 싶다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5만 원대 초반대 가격이면 충분히 추매 가능한 가격일 것 같고요.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반등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추가를 하셔서 비중을 늘리셨을 때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7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가지고 있으신다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순절가는 따로 제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삼천당제약 첫 번째 종목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매수가보다는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좀 많이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추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만 원 초반대에서 좀 물량 더 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면 지금 계속 이 부근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7만 5천 원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7만 5천 원까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천당제약 함께 체크해봤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노란톡으로 지금 VI, 변동성 완화 장치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레몬 종목 지금 들고 계신데 1만 5천 원의 비중이 좀 크시네요. 4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 손절도 못하고 있어요라고 유유 붙여주셨어요. 레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1만 5천 원대라고 하시면 작년 10월이나 9월 달쯤에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좀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락 패턴을 좀 보이고 있고 일단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3월부터 좀 박스권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긴 기간 동안 이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이 된다든가 시장에 주목할 만한 이슈가 생기지 않고서는 사실 이 정도의 박스권 돌파하기에는 저는 단기간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나마 지켜오고 있던 지지선 라인인 8,500원대에 61선과 121선 지지 라인이 있었는데 저번에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이 부분까지 좀 깨져 있는 부분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라인 7,500원대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수만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은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가를 살펴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손절하신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방법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가격대에는 9,000원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9,000원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손실일 것은 맞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면서 올라오겠지라고 계속 희망고문하는 것보단 오히려 적극적으로 9,000원대 라인에서 매도를 하신 후에 다른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오히려 수익 손실을 복구하시는 게 좀 더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9,000원을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박스권 매물대에서 9,000원대의 매물대가 상당히 두꺼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0원에서 일단 손절하신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도 못하고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눈 질끈 감고 손절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레몬 이 종목은 9,000원대에서 좀 손절을 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빨리 손실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식 비기 종목 좀 주목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레몬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으로 김명선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연제약 들고 계신데요. 이연제약 6만 7천 원에 35%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매도 시기가 몇 번 있었는데 욕심을 내다 보니까 물렸어요라고 해주셨어요. 이연제약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60일 선을 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최근에 좀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부분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지 라인이 모두 다 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만 원대 그리고 5만 5천 원대의 지지 라인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현재 지킨다면 기술적으로는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분명히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욕심을 부리다가 매도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6만 7천 원 이상까지 올라왔을 때 분명히 매물 때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손실 조금은 있지만 6만 5천 원대 라인에서 물량 정리하는 방법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만 5천 원대 이상 라인에서는 윗고리를 달고 계속해서 내려오기는 캔들 모양이 있기 때문에 강한 매물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만 5천 원대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비중도 상당히 35%라면 적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6만 5천 원대에서 일단은 매도를 좀 하신 후에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손절 라인은 제가 4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현제약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이현제약도 지금은 좀 욕심을 덜어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욕심내다 보니까 손절 구간을 놓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6만 5천 원대에서는 꼭 지금 들고 계신 물량들 정리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이거는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4만 5천 원 선 손절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제약 확인해봤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노란톡으로 내가 주주님이 보내주셨어요. 동국 SNC 들고 계신데 6천 원의 3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동국 SNC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좋은 실적도 가져가고 있고 성장성을 보자면 상당히 좋은 종목은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지수 하락이 있을 때도 481선에서 충분히 반등 나오면서 좋은 기술적인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자면 캔들 같은 경우에 21선도 현재 돌파를 했기 때문에 121선과 61선을 단기 입형 선들이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돌파를 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지금의 캔들 모습,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기술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바로 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이번 주 내에 골든크로스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매수하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시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고요. 이 종목 매도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자면 충분히 8천 원까지 저는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목표가 제가 8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종목 481선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수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81선에서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순절 라인은 조금 짧지만 481선 라인이 있는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국 SNC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지금 자리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목표가 8천 원 그리고 손절 대응은 5천 원 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국 SNC 체크해봤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노란톡입니다. 감수성 님이 보내주셨네요. 아이쿠래프트 들고 계신데요. 아이쿠래프트 8,400원에 3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아이쿠래프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이쿠래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지수 조정이 있기 전부터 종목, 개별 종목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던 종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지수 조정까지 겹쳐지면서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41선이 현재 중요한 라인인 것 같습니다. 현재 241선 라인에서 공방을 하면서 뚫어내느냐 아니면 하락하느냐의 기루에 서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모습으로 보자면 그리고 지수의 예상을 치를 한번 보자면 충분히 상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가까지는 올라오기에는 상당히 긴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뚫어내야 할 매물대들과 사실 이평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하신, 손절을 하신 후에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점이 저는 7천 원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매물대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하신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손실 회복에선 조금 더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 라인은 제가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쿠래프트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아이쿠래프트 일단은 7천 원대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오히려 손실가를 좀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손절 라인은 5천 원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또 금세 다 지나갔어요. 저희가 내일도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 혹시 도움 못 받으셨던 분들 내일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 전에 오늘의 주식 비기 정말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봤었는데요. 사부님 가시기 전에 오늘의 주식 비기 요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해가 좀 쌓여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오해를 좀 걷어낸다면 굉장히 좋은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지금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도 하락 추세가 끝나는 수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큰 추세 상승의 시작점이 온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견과 오해에 가려서 오늘의 이 주식 비기 본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본 모습 함께 보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공 directors 만start 어떻게 하게 됩니다. 요star 집중 이게 듣 198